안녕하세요 재예지 캠핑입니다 오늘은 차박 나온 것이 아니고 도치원에 유명한 영화배우를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가 여긴가 보네요 오늘 여기 제대로 온 것 같습니다 아 새마을 전집입니다 여기는 이승연씨 고교 얄게로 유명했던 이승연씨 집입니다 그래서 이승연씨를 만나러 왔는데 만날 수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전화드렸는데 아이고 아침에는 조용하네요 아침에는 저희가 이 시간에 문자니까 이승연씨 고마워요 아 그래요 아 그래도 너무 반갑네 아담하네요 여기 시장 바로 옆이네요 아 여기 보니까 새마을 전집의 메뉴입니다 엇구려와 장다리 전에 이거 영화 많이 봤었는데 추억에 이승연씨 고교 얄게 김정은씨하고 사진 이승연씨 역대 metropolitan 춘읍 이승연씨 윤철씨 남리 厚 아 저희는 해놓은게 없어요. 아 준비를 바로 하나요? 바로바로 했었대요. 그럼 제가 모동전을 하나 싸가지고 갈 수 있나요? 네. 제가 원래 어제 여기 와서 좀 가지고 가서 캠핑장에 가서 먹으려고 했었는데 어제 쉬는 날이라고 해서 그래서 오늘 이승현씨는 오늘 좀 늦게 나오나요? 지금 역전 갔어요. 아 내일 서울 가세요? 네. 영화 준비하고 있어요? 아 빨리 좋은 영화 한번 해가지고 또 나와야 될텐데. 아 이렇게 모동전 하나 시켰는데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만들어서 내준답니다. 아 그럼 너무 힘들지 않나요? 사람들 많이 오면은? 네. 그래도 그래도 맛있게 드시면 돼요. 아 맛은 있으니깐요. 금방 바로 한게 맛있죠. 네. 저리도 그냥 바로바로 해드려요. 힘들어도. 뭐 바쁘시겠습니다. 네. 학생들 많을 때는 바쁘죠? 네. 전해부터 한번 온다 그러다가 방학이라서 아 이때 아니면 또 못 올겠다 생각해서 한번 왔습니다. 동태전 하나 더 붙여주세요.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. 동태전 하나 더 붙여주세요.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. 아 바로바로 수문받아서 그때그때 또 이렇게 차네요. 동태전입니다. 동태전입니다. 속에 연탄입니다. 연탄 나름. 연탄 나름. 아 좋습니다. 동태전. 와 따뜻한게 맛있어 보입니다. 아 뜨거워. 아 맛있습니다. 아 김이 나서 아주 뜨겁습니다. 동태전. 이제가 서울를 샀는데 . 서울를 샀는데. 어제 설명라고. 아 그러셨구나. 요리하게 하십니까? 제가 저기 면험베리에 나왔습니다. 면험베리의 주인공 뭐 좀? 고춧가루